광명성 3호 2호기 위성 발사 성공 12월 10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운반 로켓 은하 3을 통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모비위원회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모비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핵무기연구사 상명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상강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푸푸핵시험장에서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이번 수소탄 시험은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에 장착할 수소탄 제작에 새로 연구토입한 위력조정기술과 내부구조설계 방안의 정확성과 믿음성을 검토 확증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시험 측정 결과 총폭발 위력과 분열대 융합위력비를 비롯한 핵전투부의 위력 지표들과 2단 열행무기로서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모든 물리적 지표들이 설계값에 충분히 도달하였으며 이번 시험이 이전에 비해 전례없이 큰 위력으로 진행되었지만 지표면 분출이나 방사성 물질 루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증되었다 시험을 통하여 수소탄 1차계 압축기술과 분열 연쇄반응 시발 조정기술의 정밀성을 재확인하였으며 1차계와 2차계의 핵물질 이용률이 설계에 반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이 다시금 실증되었다 수소탄 2차계의 핵융합 위력을 높이는 데서 핵심 기술인 핵장략에 대한 대칭 압축과 분열 기폭 및 고온 핵융합 점화 뒷니어 매우 빠르게 전개되는 분열 융합 반응들 사이에 호상 강화 과정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확증함으로써 우리가 수소탄 제작을 이용한 1차계와 2차계의 지향성 결합 구조와 다층 복사 내포 구조 설계가 매우 정확하며 경량화된 열 복사 차폐 재료와 중성자 차폐 재료가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의 지향성 결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그의 지향성 결정가 아멘